손님 오셨는데요 그한테 다혜야 한번 만나봐라 그 사람 좋은 사람 같더라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러다 그 사람 도망가면 어쩌려고 하니 좋은 데 가서 만난 게 없더라 좋은 것도 많이 묻고 재난 얘기도 많이 하거라 니 저 물 줄 아나? 이렇게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실은 오늘도 그냥 멀리서 지켜보긴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말재주가 별로 없어서 심심하죠? 가끔 연락해도 괜찮겠죠? 연락해도 괜찮겠죠? 그래요 문디 그래 좋나? 네도 다혜니처럼 그 사람하고 밥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그 아끼다 근데 난 아주 그 사람 이름도 모른다 그냥 박승경이란다 네도 다혜니처럼 자 비밀이다. 안다가. 싫다 내 끼다, 이거. 군디 자식. 봐라. 있지가. 됐다, 크다. 군디도 동글동글하고, 만지고 싶다, 이거. 큰일 난다. 니 가슴아 군디만 치면, 수갑 차고, 감빵 간디. 감빵이 뭔 줄 아나? 에미도 없고, 기자도 없고, 몽둥이로 맡길게. 작살나게 맞는 데다. 아나? 그냥, 거기나 실컷 만치거라. 진짜로 만치면 안 된대. 외국이 너무 많음. 그는 벤크리의 화ición으로, 이런 한반도. 이가 안 봐도 안 돼. 있었다. 진짜, 그거 오늘 전화한 jeux가 어린이네요. 일본이 안 봐도 안 돼. 러에서 온 거였는데, 다는 그중에서 러에서 오는 틈엘과 너희가서 뭐하노? 아무것도 아니라 얘 아무것도 아닌게 아닌데 제가 뭘 주셨어요? 보라? 아니겠어 주민등록증은 다 알겠네 봐봐, 뭉충해 어쩌나 니 이딴 장난치뭐 공무집방해죄로 잡히기 한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좋아 곱네 통하시네 안녕하세요 아, 예 근데 여긴 어쩐 일로? 나이가 심심한 모양이라 대한민국 경찰을 상대로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왜,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아, 아닙니다 뭐 봐라 자, 아무 캐도 니 찾아온 것 같더라 아, 절요? 함 잘해봐라 자, 완전히 생처녀라는 거 내가 장담한다 다양한 사례도 적절 갈긴데 연애나 함 하든가 아, 연애는요 무슨 아니면 귀자 더 있나? 고생하십니까? 예, 갑니다. 고생했대. 고생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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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내 약 어디있노? 내 약 어디있노? 행정과 약 달려면 하때만도 와 오늘따라 약 달라고 니 오늘 월급날이지? 그래 와 내 월급날 되있게 내 약 생각한다 그래 약이 귀한 줄 알면 와 술 못 끊는대 당장이라도 술 끊는다 약속하면 내가 약 사올게 약속해보란 말이다 그럼 이거는 뭐꼬? 말해봐라 이게 도대체 뭐꼬? 애미야 죽든 살든 안중에도 없나? 엇놈이고 엇놈하고 정분내려고 이딴걸 사들인 놈 말이다 애미 목숨까지 냅비리고 정분난 놈이 엇놈이고 와 대답을 못하노 찔리나? 찔리나? 응? 얘는 정분나면 안되나? 뭐라꼬? 내 월급갖고 내 물건 샀다 내 월급갖고 내 물건 샀다